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립드록스에서 NFT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클립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NFT 받는 방법과 판매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밑으로 조금 내리면 노상우 작가와 레일레이 작가의 작품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중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본 작품들은 작품당 한정 수량을 선착순으로 에어드랍하고 있습니다. 작품 밑에 에어드랍 작품 관련 안내 글이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NFT 에어드랍은 1인당 1작품만 수령 가능하며 받은 NFT는 클립드록스 마켓을 통하여 판매도 가능합니다. 이제 원하는 작품을 골랐다면 클릭을 해줍니다. 그 후 이벤트 참여하기를 클릭하여 줌 뒤 양수도 계약 조건 확인하고 동의하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이리 모두 체크를 하고 동의하기를 누르시면 NFT가 받아질 것입니다. 저는 이 NFT를 받았는데요. 이리 받은 NFT는 카카오 클립으로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이리 받은 NFT는 클립드람에서 판매가 가능한데요. 마켓을 눌러보시면 각 NFT의 최저가 붙어 최고가까지 유저들이 올려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리 마켓을 통하여 대략적인 판매 가격을 알 수 있으며 다양한 NFT들을 구매도 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의 누적 거래 및 정보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페이지를 누르셔서 마이컬렉션을 눌러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NFT를 원하는 가격을 지정하여 마켓에 올려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에어드랍은 간단하고 받아두면 정말 좋을 듯하니 서둘러서 신청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